애드립 해볼까? 그렇게? 그냥 너의 흠으로 아 이런 거 그냥 하면 돼요? 어어 그냥 해도 돼 오 네네 어때요? 야 아기 공룡 둘리가 나와 허잇 이게 뭐야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니 이 집 너무 완벽하거든 하나만 더 받아볼게 아 알겠어요 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돌할까요? 아니 그냥 너의 그냥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지 너가 멋있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선은 넘지 않았지 선은 넘지 않았기 끄르르 탁탁탁 끄르르 탁탁탁 아 나 웃겨서 야 끄르르 캥캥캥 어디서 배웠니? 끄르르 캥캥캥 아 이거 살리고 싶다 진짜로 야 이거 넣자 진짜 살리고 싶어 이거 넣자 이거를 아 이거 다 오늘 배웠네 근데 갱갱갱 이것까지 자 선생님들 제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오늘 진경이랑 새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아니요 즐기는 싫은 것 같은데 이게 좋아요 저는 완전 느낌이 났어요 아니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방금 이거 진짜 완전 예능인데? 이게 왜 예능이야? 아 여기 소울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거로 한 번 들어볼까요? 첫 번째 게 좀 짱이긴 했어 느낌 아잇 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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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 좋다 아 내 파트 이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니 인석이 형 들어와 봐봐 아 말리라고요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이상해졌어 여기 몇 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지금 너 그럼 정해 너가 너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저요? 저는 유쾌한 사람이지만 내버 안에서는 좀 멋있고 싶어요 아 지금 우재가 뭐래요? 아 저기는 멋있고 싶대요 멋있고 싶어요? 그르륵강강 진짜 멋있는데 그르륵강강강 다들 무서워진 것 같아 방송에 담길 거면 시청자들은 여기서 웃을 거니까 이게 들어가면 재밌긴 한데 재미를 그냥 주는 음원일지 아니면 들었을 때 멋있을지 얘가 했던 지금 이 여덟 마디 랩은 이제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 갱갱갱이 너무 세서 와 이걸로 고민을 한다고? 뭐야 되게 심각해 지금 상황이 진지해요? 진지해 큰일 납니다 이 공간 안에 환각 증상이 있습니다 녹음실 안에 갱갱갱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한 기운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체력과 관련 없는 이상한 각성이 되는 그런 기분으로 한 두세 시간을 이렇게 좀 버틴 것 같아요 뭔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똘끼? 약간 브라이 같은 느낌? 나쁜 게 아니고 이 음악은 필요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잘 녹아져 있어가지고 아 이래서 요즘 세대에 잘 먹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에너지를 오케이 플랜이 섞고 이거 일단 그냥 메인으로 살릴게 그리고 너가 그냥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보여주고 끝내자 아 그 애드립이요? 어 어 애드립 한 번만 더 잠깐만요 뭐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니 생각하지 마 그냥 해 그게 힙합이야 몸갈것이랑 쟌드 pani 강 anál 이건 쟤지 이게 저야 이게 저이 이게 저 que 마이 갱갱갱 갱갱갱 그만 좀 해 갱갱갱 중 갱갱갱 이게 사람이 원래 그거죠 갱갱갱 맛을 느끼고 나니까 그 뒤에 갱갱갱 뺀 버전을 들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마치 그 자리가 갱갱갱을 위해서 비워놓은 비트 자리 같은 거죠 그르르칵칵칵은 조금 쓰기 어렵겠지만 갱갱갱까지는 어떻게 좀 아잇 이거랑 갱갱갱은 조금 그래도 섞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갱갱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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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갱갱